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세만금 젠보리 전북 젠보리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아주 밀착 취재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파헤쳤네요. 동아일보 온라인 신문의 일면에 아주 대서특필했는데 동아일보 취재 내용만 여러분 확인하더라도 이 세만금 젠보리를 맡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안일하고 얼마나 이런 임기응변식으로 일을 대했는가 참 기가 차네요. 전 세계에서 3만 5천여 명 정도의 청년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모임을 어떻게 이렇게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다룰 수 있는가. 제 1승은 정말 잘 해먹었다. 너희들 정말 참 잘해먹었다. 하겸은 나라 돈이라는 것이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니까 개최에 임박해가지고 벌써 그때부터 이런 뻘밭이었답니다. 개최에 임박해가지고 그러니까 임보리가 여러분들 개최되기 전에 장마 시즌이 오면서 그냥 세만금 전체가 뭡니까? 완전히 그냥 뻘밭이 돼버렸대요. 그거를 동아일보가 취재를 해가지고 밝혀냈네요. 그 뻘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자들이 정언을 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냥 애들 와서 임보리 하는 기간 동안 12일만 제발 좀 버티게 그렇게 도와달라. 업체들한테 부탁한 게 누가 공무원들이 잘 안 되면 공무원 수백만이 목이 날아갈 판이다. 이번에 목 좀 날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을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보리가 이미 열리기 전에 세만금 매립지가 완전히 뻘밭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언급 여러분들 뭡니까? 헉 같은 걸 대가지고 좀 정비한 것이 그 상태가 된 겁니다. 12일만 조춤 땜방질하게 좀 도와달라. 업자들은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유를 막론하고 임보리 형사가 진행되는 12일 동안만 버티게 해달라. 공무원 수백 명이 모가지가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때가 개영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거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북 부안군 세만금에서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임보리 야영장 공사 하청을 맡은 a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공사 현장에서 임보리 담당 공무원에게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기자에게 이야기했다. 당시 기록적인 장마로 야영장이 거대한 진흙판으로 밭으로 변한 등 문제가 심각해진 시점이었다. 그는 8일 동아일보에 현장 관계자들은 난리가 나서 비오는 날에도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뉴스에서는 준비가 잘 되고 있다. 문제가 없다고만 말하니 어이가 없었다. 이번에 다 차단해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내리지가 속성이 비가 오면 이렇게 그냥 뻘밭이 된답니다. 행사가 개최되기 전에 여러분들 한 달 전부터 장마 시즌이 들어왔 때부터 여러분들 그냥 뻘밭이 된 겁니다. 그걸 그냥 12일 동안만 여러분들 땜방질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한 겁니다. 대단한 그런 공무원들이네요. 임보리 담당 공무원 개막 한 달 전에 야영장 공사 업체의 호소 샤워장 급수된 넉 달 전에 공사 착수 당초 계획 절반만 설치 다 예산을 빼먹었다는 겁니다. 100개 설치해야 되면 50개만 설치한 겁니다. 예산을 다 이렇게 빼먹은 겁니다. 저는 그냥 예산 빼먹는 현장을 보지 않아도 다 그냥 머릿속 그림이 다 그려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빼먹은 겁니다. 입찰 마감일이 2021년 11월 20일 기반시설 설치공사 70억 야영장 배수시설 미비 여기 또 돈 많이 빼먹었겠죠. 2023년 3월 14일 샤워장 급수대 등 설치공사 18억 밖에서 들여다보이는 샤워장 논란 계획 대비 43의 67%만 설치 여기서 또 다 돈 빼먹었겠죠. 편하지 않습니까 3월 24일 야영지 방세 3억 5천만 원 모기 등 해충에 그대로 노출 메리지 모기나 이런 것이 굉장히 벌레들이 아주 강한 모양이에요. 6월 13일 공영무대 설치 운영 4억 6천만 원 무대 인근의 잡초 등 환경정리 미비 날짜가 촉급했으니까 이를 이따위로 한 겁니다. 7월 21일 건설 폐기물 처리 7천만 원 행사장 곳곳에 폐기물 쌓인 채 개형 개최 결정이 되는 것이 2017년 8월인데 동아일부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젠브리 관련 공사 발주 현황을 보면 공격적인 공사는 행사가 2년도 최대한 짜는 2021년 11월부터 시작됐고 샤워장과 급수대 설치 공사는 행사를 넉 달 남지도 않듯 올해 3월에 시작됐고 정부가 6년이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준비에 착수해 뻘밭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원래 이런들 야영을 하기 힘든 장소였던가인데 여기도 보면 보시죠 이건 뭐 샤워장 281동인데 계획에 여러분들 417동을 건설하겠는데 281동이 67% 이 예산 다 빼먹었을 겁니다. 조사해 보면 정부의 합동수사단 같은 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들어가게 되면 급수대 278개의 예산은 책정해놓고 120개만 만들어서 43%죠. 다 예산 빼먹었겠죠. 초기 계획의 절반 안팎 수준만 설치됐다. 이래 가지고는 이 큰 행사면 지역민들이 다 힘을 합쳐가 여러분들 뭐죠 이런 자원봉사제도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화장실 청소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화장실 한 명이 열 곳을 관리해야 되니까 다른 거 보면 이 샤워장 시술도 적지만 샤워장 안에 샤워기 숫자도 원래 예산에 책정된 것이 3분의 1밖에 샤워장 샤워기가 없는 겁니다. 샤워기가 5000개가 여러분 설치되어야 되는데 1650개만 설치한 겁니다. 다 해먹었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목을 진짜 너희 잘 해먹었다 이런 거 조사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구린데가 많이 나올 거면 하기에 선거도 여러분 사기를 치는데 이런 거 사기 좀 친다 해가지고 뭐가 문제고 이렇게 하겠죠. 7월 장마가 길어지면서 샤워장을 설치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 뭐 어떻든 간에 행사는 12월까지 마치고 좀 제대로 조사해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다음번에 또 청년대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는 또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이런 보시게 되면은 참 허술한 나라입니다. 선거가 끝나면은 선거를 검증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기관이나 정당이 일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마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닿으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셔야 할도록 조사 보고서 내고 책임자도 문책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참 세금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참 한심하네요. 이 큰 행사를 지금 트위터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사진이 많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애들 벌레 물린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어쨌든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자 여러분 이제 공직선거를 해본 책들이 이제 지금 다섯 권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께서 좀 힘을 더해 주셔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선거 부정 부정선거 선거사기 이게 우리한테 뭘 의미합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과 국가가 특정 세력으로부터 침략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특정 세력이 그냥 심심해서 이런 침략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사기를 쳐가지고 권력을 도둑질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선거사기를 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런 다 해먹으려고 하면은 자기들 함께 여러분들이 이익을 좀 튼튼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되니까 외세하고 결탁을 할 것이고 그 외세는 중국 공상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정권 5년에 보셨지 않습니까 세금을 억수로 올리지 않습니까 임대차 보호법에 여러분들 그 영세한 노후를 위해서 이런 작은 그런 오피스텔 몇 개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울고 울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가중한 세금을 때리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바로 국민과 국가가 침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4.15 부정선거를 추구하면서 4.15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어떻게 정의하는 거 하니까 한국 건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이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는 바로 주도한 세력이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선거범죄입니다 공적기관이 국민과 국가를 향해 가지고 침략을 벌인 겁니다 저는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전쟁이 바로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입니다 그럼 선관위가 주도했을 때 선관위가 가장 큰 이익을 부정선거를 통해서 누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가장 큰 부동선을 통해서 이익을 누리는 자들은 더불음유당이었습니다 선거마다 모든 득표수를 공짜로 여러분들 듬뿍 얻은 후보가 더불음유당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에서는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최상용으로 좌파 교육감 후보들이 대부분 다 공짜표로 얻었습니다 어떤 선거나 어떤 선거구에서나 단 한 명도 국민의힘 후보가 공짜표로 얻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름 선거범죄에 주범은 더불음유당이고 그다음에 종범 부역자는 선관위의 관련자들인 겁니다 그들이 일반 국민들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킨 6.25 전쟁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외부의 적들이 대한민국 여름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게 일으키는 외부의 적들에 의한 침략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공직선거 4.15 총선은 뭐냐 이야기죠 내부의 적들에 의해서 소위 국헌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을 벌인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런 사건을 정의를 해야 그래야 그 사건을 실체를 그대로 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방방 떨면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반번 여러분 빵긋하지 않는 그런 지식인들이나 그런 위정자들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구역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침략을 당한 겁니다 선거 부정은 딴 게 아닙니다 그냥 선거 사기 세력들이 국민들을 향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선거 부정이란 것은 국민과 국가가 침략을 당한 것이다 공대 1.20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제가 글을 올린 겁니다 이 공대 1.20문에 선거 섹션을 들어가시게 되면 2020년도 8월부터 방대한 여러분들 자료들이 축적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적 수사기관에서 이 부정선거 세력을 밝기 위해서는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공대 1.20문에 이런 선거 안에 나 있는 부분만 여러분들 하루 정도 쫙 읽게 되면 전체 그림이 다 여러분 그려질 겁니다 단 한 푼의 이름 세금도 지원받지 않고 제야 전문가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3년 몇 개월을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이름 작성한 것이 여기 선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국민과 국가가 침략을 당한 것이다 선거 부정을 저지른 자들은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누구를 대상해서 동포들을 대상을 해 가지고 존 로크의 통치록이 말하는 것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선거 부정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존 로크의 통치로는 전쟁 상태에 대하여라는 그런 글에서 선거 부정의 의미를 뚜렷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바로 선거 부정은 전쟁을 일으킨 것이고 전쟁이라는 것은 동의를 받지 않고 상대방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과 미래를 바로 도덕질하는 행위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많은 시간을 들여 가지고 이 문제를 놓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저한테 무슨 큰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서 자란 이름 나라가 침략을 당한 겁니다 개떡 같은 놈들에 대해서 나라가 침략을 당한 거란 겁니다 그런데 어떤 놈들도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목소리를 높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그냥 덮일 것 같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 소위 선거 사기에 대한 인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사기는 6.25 전쟁에 필적하고 남음이 있는 전쟁을 뜻한다 6.25 전쟁은 선거 사기는 내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이 발생한 것이고 6.25 전쟁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이 발생한 것이다 두 가지 침략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다 침략한 자들은 체제의 변혁을 통해서 국민의 참정권과 자유와 생명과 미래를 빼앗는 것이다 선거 사기 세력들은 자기들 그룹에 속한 사람들끼리 철저하게 해먹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선거를 장악할 시도를 했던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명쾌하게 제가 선거 사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입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민주주의의 토대에 대해서 여러분들 걸출한 이런 고전을 남긴 존 로커가 여러분들의 통치록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선거 사기를 정의하는가 여기 보시면 존 로커의 통치록 제3장 전쟁상태에 대하라는 부분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이게 선거 사기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6.25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전쟁상태는 적의와 파괴의 상태이다 진지하고 확고한 계획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겼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전쟁상태이다 그러한 의도를 선언한 상대방과 맞서는 전쟁상태에 놓이게 됐다 우리가 전쟁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여 자신의 생명을 상대방이거나 그를 지키는 데 참여하거나 그의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 있는 힘 앞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 내에 놓아두려고 시도하는 자는 선거 사기 세력들은 스스로를 그와의 전쟁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생명을 빼앗겼다는 의도를 선언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된다 나의 동의 없이 나를 지배하려는 사람은 나를 자신의 뜻대로 부리려고 할 것이며 그를 의향이 생길 때면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결론 내릴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암청난 명언이지 않습니까 존 로커의 전쟁상태 대화를 읽어보면 6.25 전쟁이라는 것이 뭔지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집행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소위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전쟁상태를 선포했는지를 그대로 여러분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무심한 국민들이 있으니까 노예로 살아도 싸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누군간 또 나스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존 로커가 여러분들 여기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자들은 뚜렷한 의도를 갖고 있다 일반 국민의 복리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똘똘 뭉쳐서 해체먹기 위해 선거 사기를 저지른다 그런데 그들이 해먹으려는 것은 처음에는 법의 이름으로 정책의 이름으로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에 멈추지 않을 것이란 점을 존 로커가 우려하고 있다 공정선거에 제어되지 않은 정치 근력은 재산 자유 생명 그 이상의 탐나는 모든 것들을 가질려고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전쟁상태에 대한 존 로커의 해석이다 선거를 훔친 자들의 야욕은 멈추지 않고 질종을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선거 부정을 막아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존 로커가 선거 부정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만 한 국가와 국민이 전쟁상태에 놓이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렇게 적어놓은 부분을 보면 내침이나 외침이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존 로커는 전쟁을 일으킨 자들의 탐심이 결코 스스로 절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료하게 지적한다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를 일으킨 자들은 처음에는 작은 것을 탈취하려고 하겠지만 점점 그것이 눈덩어리처럼 상대방이 가진 귀한 모든 것을 다 훔치려고 할 것이다 제도화된 선거 부정이 무서운 이유다 존 로커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연상태에서 타인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것을 빼앗아 갈리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가정해야 된다 자유는 다른 모든 것에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상태에서 그 사회나 국가에 소속한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람은 그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 갈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야만 아무로 전쟁상태인 사람으로 보아야 되는 것과 같은 경우다 나의 자유를 빼앗는 자가 나를 자신의 권력하에 두게 되었을 때 나머지 모든 것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정말 한국의 많은 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선거 사기를 일곱 번 치더라도 이렇게 침묵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자신과 여러분들 후손들이 망하는 것을 더 많은 국민들이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존 로커의 통치론에서 자연 전쟁상태에 대하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한국의 부정선거 내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이 발생한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정돈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가 제도화되면 그 다음에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끝입니다 이번이 선거 부정을 고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기회가 오기가 힘들 것이다 다시 기회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운 좋게 240만 표의 사전투표 득표 수에도 불구하고 정말 운 좋게 당선됐기 때문에 기회를 우리가 잡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한민국 선거 부정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역설한 이유다 일단 부정선거가 고착화되면 선거 부정 세력에 가담하거나 줄을 대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고치는 일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훨씬 더 한국 사람들보다 부정선거의 재앙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 꺾였습니다 벨라루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년 넘게 시위를 했지만 다 제압당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후한 과의도 상원의장이었을 겁니다 젊은 분이죠 베네수엘라 부정선거가 있은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국제사회 비난을 받아온 선거 부정의 결과를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지지하고 많은 국제사회가 과의도 상원의장을 지지했지만 결국은 부정선거 세력들이 제압이 당하고 과의도 여러분들 상원의장은 다음 선거에 못 나오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선거 부정 세력들이 그냥 거의 제거를 해버린 거죠 여러분 선거 부정이 일단 제도화 되면 그 다음에 행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그냥 미지근합니다 내가 대학 시절에 봤던 서울의 중산층 출신들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권력을 장악하고 1년이 넘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겁니다 무슨 생각은 있으시겠지만 참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납득하기도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는 노력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도 똑같은 사전투표 조작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책들이 더 많이 확산돼서 이 공직선거를 해보안 책들이 더 많이 확산돼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 부정 문제를 자기 문제와 아이들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더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예를 들면 이준석 씨나 하태경 씨 조갑재 씨나 전규재 씨 같은 분들은 그냥 결론을 다 정하고 결론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다 주장했지 않습니까 저는 20대에 경제학 박사를 받은 그런 트레이닝 코스를 제대로 밟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정거물을 모은 다음에 결론을 유도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지하게 이 문제를 대해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4.15 총선의 그런 문제점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그 밖의 2023년도 보궐선거까지를 다 분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15 총선의 개별 케이스를 7번의 공직선거의 케이스에 다 적용하니까 소위 선거부정의 전모를 다 밝혀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케이스 스터디를 다 통해 가지고 일반 논을 찾아온 거죠 그 일반 논의 핵심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소위 선거범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선거범죄이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서 득표수를 만들어서 발표한 해온 것을 다 밝혀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도 채잡힐 게 없는 겁니다 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뭐 주섬주섬하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3천여 명 정도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를 주도해온 겁니다 지난 6년간의 행적이 바로 선거 사기를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온 겁니다 그 여러분들 내용을 소상하게 다 밝혔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공대일리신문의 선거 섹션을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 개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료를 다 축적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자료가 아니고 자료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 뭡니까 마치 검사가 농고장을 쓰는 것처럼 선거 사기를 어떻게 줄였는지 2020년 8월 2021년 8월 2022년 8월 2023년 8월이니까 3년 동안 데이터베이스가 다 축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도덕놈들이 6년 동안 저질러온 도덕질을 공개한다 그 도덕질 가운데 한 가지 사례가 4.15 총선 영등포울 사례는 대한민국에서 지난 6년간 있었던 모든 공직선거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영등포울 사례 4.15 총선 사례가 모두 다 여러분들 다 모든 선거에 다 선거 사기의 여러분들 그냥 하나의 샘플이란 겁니다 전산 조작으로 득표수를 조작하고 사전투표 이후에 위조된 사전투표지 실물투표지를 투입하고 법원의 투표함 제출 명령에 따라서 가짜 투표지로 전부 투표함을 갈아채워서 법원에 제출하고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년간 해온 도덕질의 실상이다 다른 것은 모두 다 대법관들의 도움으로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 생산한 후보별 득표수는 숨길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 부정선거 전문은 모두 다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도덕놈들을 이 도덕질을 한 게 다 드러나버린 겁니다 그들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이런 도덕질을 다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봤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가끔 나오죠 부정선거를 다 저질렀 거를 6년간을 다 추적해가지고 다 여러분들 찾아낸 겁니다 권순일과 조혜주가 뭘 했는지 노정이와 김세안이 뭘 했는지 노태학과 박찬진이가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단행했는지가 다 나온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가장 큰 악질적인 범죄가 뭐냐 가장 사악한 범죄가 뭐냐 그는 득표수를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가장 큰 죄는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온 것이다 선거마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선거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인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는 거의 대부분 조작된 수 혹은 만들어진 수다 조작주체가 누군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주체인 겁니다 이것은 주장이나 의견이 아니라 재야 전문가의 분석에 따라서 2017년 대선부터 2024년 보궐선까지 모두 다 밝혀졌다는 겁니다 확정된 사실이란 겁니다 뭐 그냥 주장 정도가 아니고 이것이 선관위가 저지른 가장 큰 죄다 그들은 대법관들의 철저한 비호를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만들어서 발표한 조작된 숫자의 비호를 받을 수 없다 숫자는 그냥 말한다 당신들이 후보별 득표수를 모두 만들었잖아 당신들이 만들었잖아 누가 이야기한다 숫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 숫자의 소리를 누가 여러분들 잘 여러분들 분석해가지고 세상에 드러냈습니까 재야 전문가 한 분이 혼자서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의 많은 지식인들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태학이야 뭐 악악악악 해봐야 노태학이 여러분들 노태학이 하고 박찬진이가 어를 조작했습니까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를 다 조작한 여러분들 주범이지 않습니까 노태학이 뭐죠 얼굴마담 실무책임자 누굽니까 박찬진이었지 않습니까 또 그 두 사람이 언제 또 조작했습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도 다 조작했잖아요 윤석열 치아에서 두 번의 공직선거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누가 조작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여러분들 선관위가 했습니까 시진핑 치아 여러분 중국공상당 선관위가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노태학이 이끄는 여러분들 선관위가 했지 않습니까 박찬진이 이끄는 선관위 했지 않습니까 선관위 직원들 다 갈아야 됩니다 3천명 정말 썩어 빠진 인간들입니다 세금을 먹고 선거 사기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 6번이라 치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인간들은 여러분들 자식들이 없습니까 자식들이 여러분께 노예처럼 사라고 이렇게 선거 사기를 6번 7번이나 칩니까 용서할 수 없는 인간들인 거죠 그런데 아파던 여러분 사전투표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영등폴 재금표장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은행 조폐공사에서 그대로 여러분들 한 번도 접지 않은 이런 게 나오면은 선관위가 여러분들 홍보비를 들여가 뭐라고 했습니까 행상보건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표함에 들어가 있다 다 이렇게 빨딱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행상보건투표용지가 있으면은 노벨상을 받았겠죠 이거 다 조작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투표하면 여러분 1년 이상 이상 투표지가 이렇게 빳빳표 신건 다발 투표지가 나옵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무더기로 재금표가 여러분 예상이 되니까 법원에 다 조작을 해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이게 사전투표지지 않습니까 qr코드가 있습니까 인쇄소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렇게 절단기가 이렇게 날이 아주 강하지 않으면 이렇게 붙죠 인쇄소에서 아주 전형적인 그런데 이 사전투표지는 인쇄소에서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투표소에서 당일날 앱손프린트로 출력이 돼서 제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거 다 여러분들 가지고 거짓말 다 하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너희들 맞다 조재현이 천대엽이 김선수 이동헌이 민유숙이 김상환이 안철상이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에라이 냥 이 당일투표지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투표지를 가위를 가지고 한 장씩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몇 장이 함께 잘린 흔적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뭔가 하니까 당일투표지 절치선에다가 자를 놓고 힘을 가한 다음에 몇 십 장씩 함께 잘랐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표가 나지 않습니까 표가 이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장이 함께 있는 거 이런 거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꼭 같은 모습으로 여러 장이 함께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거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이 다 뭡니까 대법관들이 자기 편이니까 형상보건투표용지 때문에 투표함 속에 있는 동안에 그냥 형상이 보건돼서 빨딱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선관위 사람들이 절대 여러분들 숨길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숫자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숫자를 만진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하고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하고 여러분들 교신이 돼가지고 투표소의 개표결과하고 다른 그냥 득표수를 후보사에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득표수를 이렇게 후보사에 만드는데 예를 들면 표수가 늘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투표자 수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투표자 수가 100명이면 표를 이렇게 조작할 때 두 사람이 50표 50표를 받았으면 한 사람이 30표를 받은 걸 하고 20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20표를 더해가지고 50대 50을 70대 30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투표 개수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냥 빼앗은 것만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런 조작을 전국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산조작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만 돌리게 되면 금시의 멈춰 전국을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 영등포라도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거는 다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투표지를 보고 이거는 빳빳한데 이거는 투표함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특수용지를 쓰기 때문에 투표함 속에서 뭡니까 뭐 7km 8km 정도 하중 속에서도 그냥 구결구결했던 이런 투표지가 바짝 이렇게 다 펴집니다 이렇게 이런 거짓말을 하고 그걸 대법관들이 오 맞다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속일 수 없는 게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그 숫자의 그냥 그대로 뭡니까 범죄가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숫자를 분석할 줄은 선관위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숫자를 딱 분석해보면 영등포로의 숫자가 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딱 분석을 해보니까 박용창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0장을 훔쳐가지고 조작값 40%입니다 5,742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5,742표를 김민석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겁니다 이렇게 득표수를 딱 이동시킨 것이 그냥 규칙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거소선상 제외국민 우편투표 영등포 1동의 무슨 관내 사전투표 2동의 관내 사전투표 똑같은 비율로 뭡니까 40%씩 훔치는 겁니다 100장당 40장을 그러니까 착하게 뭡니까 이렇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이 무슨 행상 보건투표지가 어떻고 배추잎 사전투표지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이런 짓거리를 하더라도 숫자를 조작한 것은 절대 뭡니까 변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으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세금 받아 먹으면서 이런 사는 선관위 공무원들이 득표수를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문재인이 당선되던 2017년 대선 부터 윤석열의 두 번째 공직선거인 2023년 4월 5일 보궐선까지 조작을 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다 밝혀낸 겁니다 조작값 40% 여러분 그래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긴 선거를 김민석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긴 걸로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 뭐 다른 게 있냐 그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이놈들이 선거를 다 이렇게 사기를 치운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숨길 수 있습니다 서버 여러분들 포렌식 맞기 위해서 다 뭡니까 공권력 동원해가지고 다 사람들 끌어내고 그다음 투표지 분류기 다 포메팅 다시 해가지고 뭡니까 다 증거인멸하고 인천연수원에서는 이런 비례대표 투표지는 판사가 제출하라 했지만 제출 사무국장이 거부하고 개판입니다 나라가 그래도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숫자를 조작한 겁니다 이 숫자는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는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잡아낸 겁니다 도덕놈들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누가 사기를 쳤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기를 친 겁니다 누구의 사주를 받았겠습니까 더불당 사주를 받았겠죠 공짜표는 다 더불당 후보가 받았으니까 내가 적당히 타협회가 그냥 입을 다물면 될 건데 내가 입을 다물면 그냥 이게 더 필 것 같기 때문에 좋다 그럼 마지막까지 너하고 한번 가보자 내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게 펜을 갖고 있습니까 펜을 사실과 진실을 증언할 수 있는 목소리하고 펜과 이런 마이크를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펜을 갖고 있고 공대일리 신문이라는 펜을 갖고 있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돼서 마이크를 갖고 있습니까 펜과 마이크를 내가 갖고 있습니까 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벌받을 인간들입니다 악하다는 표현으로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나게 사악한 인간들인 겁니다 이 여러분들 선거 결과는 권순일하고 조혜주 여러분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이 선거 결과는 누구 작품입니까 노태학하고 박찬진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끝까지 여러분들 그냥 제대로 그냥 못 살 거라고 봅니다 이 범죄가 여러분 다 밝혀져 가지고 세상이 뒤집히는 날이 나는 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안 오면 나라가 골로 가겠죠 그건 뭐 뻔한 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이 선거 부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민경욱과 공병호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많이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또 시간 되시면 이 공대일리 신문도 방문하셔가지고 선거 섹션도 보시고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자율구독 안내에 있는 것처럼 후원도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노예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여러분들 선관위 직원들이 뽑아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을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일들 선관위 직원들이 뽑는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고요 대통령 여러분 선관위 직원이 뽑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240만 편의 사전 득표 득표소를 조작을 해가지고 260만 표 격차가 난 후보에 여러분들 표를 24만 7077표까지 줄여놓는 그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국봉에 취하지 말고 진짜 부끄러워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범죄를 저지른 자들도 여러분들 부끄러워해야 되지만 이 범죄를 용인하고 무관심하고 무균하고 여러분들 은폐하는 사람들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권력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좀 많이 다르게 봅니다 선관위의 선거범죄조직은 아주 뿌리가 깊고 비밀스럽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야말로 단기필마로 김용민 전 사법연수원 원장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설법대 동기 79학분 동기가 선관위의 사무국장을 맡았지만 실질적으로 선거범죄를 막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대개 이렇게 큰 사건 같은 경우는 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달량위의 여러분들 선관위의 사무총장 한 명 들어가 가지고 뭘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낭만적으로 해도 되지만 일은 낭만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보고 싶은 것 또 믿고 싶은 것만 그렇게 믿거나 봐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냥 냉철하게 냉정하게 사안을 볼 수가 없으면 다음에 칼이 자기한테 날아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선거범죄의 카르텔이 상당히 독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의견을 좀 한번 정리해서 권력이 바뀌었으니까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 이 클린 선거 시민행동의 공동대표고 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또 후보로 출마했고 또 이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가장 선명하게 그렇게 주장을 펼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오근호 클린 선거 시민행동의 공동대표죠 오근호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부정선거 사태가 벌어져도 덮인 이유는 검사, 판사, 정치인, 언론인 선거범죄 공동체가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거범죄 공동체가 해체 중입니다 키가 아주 쌀기타고 누구가 보든지 간에 굉장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를 들면 특정 세력들 선거 사기를 기억해서 2017년부터 권력을 계속해서 이렇게 훔친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시절에는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주도한 세력들이 줄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안위를 반드시 봐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뒤를 봐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권력이 바뀌어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걸리게 되면 나를 봐줄 사람이 없다 이런 아마 이제 가정하에서 선거범죄 공동체가 해체 중이다 이렇게 아마 주장을 펼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듣고 싶고 믿고 싶고 보고 싶은 그런 이제 오그노 대표의 현실 진단인데 저는 조금 이렇게 이 주장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이 선거범죄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뿌리가 아주 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뿐만 아니고 이익과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 그게 이데올로기의 역량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은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선거범죄 집단의 협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유전자 자체가 다르니까 유전자 자체가 다르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소위 사전투표 조작 작업을 어떻게 해왔는가를 보게 되면 2020년도 4월 10일 총선 뿐만 아니고 그리고 선거범죄 공동체의 와해에 대해서도 좀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선거범죄 공동체가 많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궐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보궐선거는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이 어떻게 이루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하게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위 선거 사기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어느 정도 결속력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선거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는 한번 여러분들 이 선거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9개의 여러분들 지역에서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투표 조작을 했고 그 다음에 4개 지역에서는 사전투표 조작을 안 했습니다 선거 조작 세력들이 불필요한 부분을 지역에 대해서는 선거구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선거구에서는 다 손을 댔습니다 이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선관위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 사기 세력들의 현주소와 실상을 이야기하는 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밑에 5개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했는데 이 조작 가운데서도 우리가 특별하게 눈길을 줘야 될 것이 두 군데입니다 울산 광역시의 울산 교육감 선거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 남구 나의 구위원 기초위원 선거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는 김기현 후보의 지역구입니다 통상 울산 남구는 국민의힘 텃밭이라 불립니다 국민의힘 텃밭을 딱 여러분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찝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꿉니다 조작값 15%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기초위원 후보와 함께 넘겨줬습니다 조작한 표수는 416표를 훔쳤고 마이너스 416표 플러스 416표를 했기 때문에 총 조작규모는 832표를 조작을 했습니다 832표를 조작해가지고 당선자를 낙선자로 바꾸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바꿨습니다 원래 당선자는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그런데 낙선자로 바꾸고 원래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딱 여러분들 결정되자마자 전국의 모든 신문에서 바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울산 남구 국민의힘 텃밭에서 패배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 튀어나옵니까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그대로 튀어나와가지고 울산 남구에 패배하다니 이럴 수가 있나 다음에 총선도 위험해진다 선거 조작 세력들이 원하는 발언을 누가 했습니까 이준석이 한 겁니다 여기저기 방송의 이름 나가서 계속 떠들었습니다 울산 남구 나는 국민의힘의 텃밭인데 이번에 우리가 졌습니다 다음에 강남도 위험해집니다 그게 이준석이 여러분들 뜻이자 부정선거 사기 세력들의 뭡니까 뜻인 겁니다 울산광역시 울산교육감선거는 노오키 후보가 여러분들 공무 중에 12월에 사망했기 때문에 남편 되는 천창수 후보가 나왔습니다 조작값 35%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용이 얻은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천창수와 함께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꿨습니다 훔친 득표수는 8114표를 훔쳤고 여러분들 총 득표수 마이너스 8114표 플러스 8114표 해가지고 총 1만 7562표를 훔쳤습니다 민주노총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1만 7562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대통령이 윤가가 되든 홍가가 되든 오가가 되든 원가가 되든 박가가 되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선거 사기를 하는 세력들은 우리가 선거를 정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후보의 득표수를 다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범죄 공동체가 요지부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인식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인식입니다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뒤를 봐줄 수 없기 때문에 선거부정 세력들이 흔들린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선거부정 세력들은 이익과 이데올로기가 합쳤기 때문에 요지부동이다 타도 국힘당 타도 윤석열 타도 윤정부 타도 우파 타도 대한민국 그걸로 무장되어 있는 인간이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체제에 대한 침략이고 국민에 대한 침략이고 여러분들 국가에 대한 침략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절대 뭡니까 재판정에 세울 수 없는 한 이 나라는 그냥 완전히 좌익들에 의해가지고 나라가 그냥 수렁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냥 뭐 언론인처럼 뭡니까 수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정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봐라 2024년 4월 5일에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1년이 안 돼 실시된 여러분들 공직선거에서 조작하는 걸 봐라 이 부정선거 세력이라는 것은 요지부동이다 윤가가 되든 박가가 되든 관계없다 윤석열이 아주 우습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뭡니까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울산교육관 후보를 당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100장당 34장까지 훔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조작값 수준이 높은 겁니다 정권이 등장하는데 1년이 안 됐는데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아주 우습게 보는 겁니다 헛수아비로 보는 겁니다 바보천치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합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10일 날 조작 안 해? 조작 안 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작하죠 확실히 조작할 겁니다 윤석열의 여러분들 손발을 다 묶을 정도까지 조작 안 하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학자들이 하는 포캐스팅 예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다음에 이런 일이 그동안 일어난 것을 근거로 할 때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뭡니까? 추론을 하는 겁니다 확정적 사실은 아닙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 사람들 선거범죄공동체 요지부동입니다 그들은 이익과 이데올로기로 뭉친 집단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냥 납치를 당한 겁니다 납치를 당했지만 그 위험함을 처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적고 권력을 장악하는 데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은 꿈이나 꾸고 있는 거죠 좌익들이 얼마만큼 처절하게 공격할 수 있는지를 본인들이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국힘당 지금 여러분 총선 준비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거범죄 카르텔은 독려되지도 않았고 경고한 뭡니까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도덕놈들 책들이 좀 많이 나가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소위 선거범죄라는 것이 침략을 당한 것과 같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공병호만의 문제가 아니고 민경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부정선거 문제는 모든 그런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다 여러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여러분들 지도자를 뽑을 수 없다는 것은 선거를 장악한 정치 세력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니까 결국 국민들이 노예 상태에 놓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뜻과 관계없이 정책이나 제도나 법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자기들 그룹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약탈하거나 수탈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베네수엘라가 여러분 아주 지극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제도화된 국가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은 기독교인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개신교하고 카돌리기 제가 어디에서 들은 바로는 1천만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카돌리기는 전통적으로 사회정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색깔이 다른 그런 목소리를 많이 보여왔지만 개신교는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항의 역사거든요 일제치하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군부독재가 있을 때도 개신교가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참 여러분들 사회로 총선 이후에 우리 사회를 다시 보게 된 것은 사람마다 다 여러분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어쩌면 이렇게 철도철미하게 부정선거라는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담을 수 있을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입을 담을 수 있을까 목회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입을 담을 수 있을까 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거대한 악이 선거 부정이고 부정선거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단에 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사회가 이 선거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목소리를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개신교의 그 많은 집단들 가운데서도 선거 부정 문제를 공개 공론화하고 이걸 우리가 다 공동체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교인과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처신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선거 부정에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여러분들 그 은폐하는 데 협조하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겠습니까 선거 부정을 저지른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다 개신교 장로고 집사고 이럴 겁니다 권사고 그럴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침묵할 수 있느냐 그 자체가 너무나 여러분 신경하고 너무나 놀라웠단 이야기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목회자들 중에서 누가 한마디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배가 불러지게 되면 교회고 나발이고 다 이렇게 변질이 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회가 입을 좀 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개별 목회자가 할 수가 없으면 무슨 단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에 부정선거를 막을 원천적이고 불가역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언론회 이름으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건데 부정선거를 막을 원천적이고 불가역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한국개신교회의 한 단체 한국교회 언론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광고가 난 겁니다 기쁜 마음도 있고 참 늦은 감이 있지만 고맙기도 하고 제 말씀은 특별히 개신교회를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개신교가 가장 그래도 많은 그런 신앙들 가운데서도 저항의 역사 가장 빛나는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경의 기초에 보건대 공의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 거대한 공동체 차원의 사악함에 침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할 건데 그냥 교회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다 끝나는 건지 기가 차다는 생각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목사들은 항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함 없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고합니다 국민의 주권이 보호받기 위하여 공정선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자유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지켜오신 나라입니다 그러하나 자랑스러운 조국에서 정치는 그렇지 못합니다 부정선거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하고 있습니까 표를 찍는 사람이 결정하지 못하고 표를 세는 사람이 선거결과를 결정합니다 투표와 개표결과에 대하여 유권자의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선거 부정의 여러분 정거가 산더미처럼 여러분들 축적이 되더라도 대법관들이 침묵하고 은폐하고 대한민국 여러분 주요 언론사들이 다 은폐하고 그게 나라입니까 범죄를 밝히려 관한 경찰 검찰이 다 침묵하고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다 입 다물고 벌받을 겁니다 저는 일반 논을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부정과 비리와 불법에 대해 침묵하는 사회와 나라가 그냥 벌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벌을 받는 게 딴 게 있습니까 부정선거가 제도화돼 가지고 더 이상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백성들이 놓이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악소리가 여러분들 들리더라도 베네수엘라처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이 뭡니까 제도화돼 버리고 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께서 역사적 소명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게 나라의 민족 자체의 존립에 관련돼 있다 이런 상황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부정선거의 제도화가 되겠죠 그런 나라에 못 삽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홍콩 사람들처럼 그냥 자유를 맛봤지만 공상당이 지배하니까 침묵하면 살겠죠 윤석열 대통령님 부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통령한테 바랄 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저항을 해야 되는 거죠 존 로커의 통치론에는 위임한 권력을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 일파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저항할 권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민복을 위해서 형사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계약이 되어 있는 것도 서로 묵시적으로 국민과 여러분들 권력자들 사이에 그런데 권력자들이 멈추고 법을 바꿔 가지고 본인들의 일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법을 만들고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국민들이 저항을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 한켜만 원하지 말고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면 강구를 비용을 들여가지고 문장도 읽어보니까 아주 제가 볼 때는 명문을 쓰셨네요 혹시 여러분들이 캡처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주요 내용을 국민의 주권이 보호받기 위하여 공정선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목회자들은 하늘의 사명과 그 직분의 맹예로 사는 것이기에 세상에 욕심이 있어도 안 될 것이며 오직 국가와 국민들에게 잘 되시고 부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목사들은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침묵해서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표를 찍는 사람은 결정하지 못하고 표를 세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내년 2024년에는 4년에 한 번씩 있는 총선입니다 이제는 감히 부정선거 운운조차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에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현재 상태로 보면 이 시대 부정선거 공명선거란 말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어떤 불이한 시도도 없도록 행정부 사법부 입법 그리고 선거사무를 주관한 중앙선거관리위는 공정과 정의에 입각한 입장을 확실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악한 세력들은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선거사기를 계속할 겁니다 왜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조작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정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하기도 바라기도 하고 국민들이 재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로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선거 부정이 제도화되면 고착화되면 그때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부정선거 세력들하고 파협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뭡니까 굴종해가지고 살거나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은 도저히 못 사니까 나라를 떠나거나 그렇게 하겠죠 선거가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이제 제도화되버리면 베네수엘아처럼 그렇게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뭐 노예가 되는 거죠 이름은 노예라고 부르지 않지만 자기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없으면 그게 노예죠 뭐 딴 거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런 내용을 잘 정리한 책이 도둑놈들 1번부터 5권입니다 여러분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접하셔가지고 선거 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이해하고 이걸 막기 위해 가지고 힘을 대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포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좀 거칠게 살아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법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그런 인식을 갖고 평생 동안 잡초처럼 살아온 거죠 이재명 씨 머릿속에는 그냥 뭐 자신이 원하는 그런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면은 모든 것은 다 나중에 다 합리화할 수 있다 심지어 이제 불법이라든지 비리조차도 그런 생각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 사업이라든지 백행동 성남FC 그 다음에 권순일 씨 재판글의 의혹 뭐 이런 부분들이 본인한테는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북한을 옥죄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특정 기업 쌍방울 그룹으로 하여금 자신의 방북을 돕기 위한 비용을 대납시키는 것은 웬만큼 간이 크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는 경우에 본인의 정치 생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고 그 방북 비용을 대납했던 기업들도 미국의 재무부 그런 제재가 엄하지 않습니까 북한과 내 통해서 뭔가 협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참 이재명 씨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참 덜 정도로 뭐 이렇게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면은 모든 게 다 합리화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방북비 비용 대납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김성태 씨가 돈이야 뭐 1억 2억도 아니고 사람이 이제 그렇게 돈을 좀 험하게 모았기 때문에 또 의리 같은 건 있고 또 자신의 이익에도 그게 부합되고 하니까 흔쾌히 이제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했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화영 씨는 한 건 한 가지 않습니까 보수를 위해서 당연히 보고를 했겠죠 너무나 뻔한 일이지만 그런 것을 자기들 입으로 이제 불게 되면은 그게 이제 죄가 되니까 어쨌든 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흥미로운 사람이고 참 이 양반이 대통령이 참 안 된 게 천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속속 열리고 있는데 감옥에 있어 보니까 이화영 씨는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북비용 대납을 이재명 씨에게 보고했다 그런 내용이 나가 가지고 지금 아주 이제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민변 변호사를 대가지고 이화영 씨를 변호한 모양이네요 이런 것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재명 씨가 결국은 이화영 씨의 그런 진술이라든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것이 이제 민변 변호사를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이화영 씨가 이제 거부하게 된 거는 부인 영향이 컸겠죠 이번에 이제 그 민변 변호사가 이화영 씨로부터 그런 변호인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본인이 그 뭐라고 합니까 본인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 의견서를 이제 검찰에 제출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밖으로 알려졌는데 그 의견서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이재명 당대표 이화영 씨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대충은 짐작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화영 씨가 민변 변호사를 내쳤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검찰에 산 진술 김성태 씨가 이재명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그렇게 했다는 내용을 당시에 경기도 지사를 맡고 있던 이재명 씨에게 보고했다 그런 내용을 번복할 거는 의사가 없다는 뜻이죠 김성태 변호사네요 의견서에 따르면은 이화영 씨는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게 보고했다 자기 입으로 검찰에 진술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떻게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뭐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번복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민변 변호사를 내칠 정도가 되게 되면은 뭐 어느 성까지는 본인이 감당하겠지만 나머지는 이재명 지사가 짊어져야 된다 그런 것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얘기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화영 씨하고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질신문을 하면서 2019년 7월 필리핀 국제 대회 때 이재명 방북이 되도록 승사되도록 도와달라고 김성태에게 누가 부탁했다 이화영이 부탁한 거죠 그럼 그걸로 이화영이 단독으로 결정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대선에서 그냥 큰 건을 한 건 해야겠다 큰 건을 한 건 하기 위해서 본인이 방북을 해가지고 김정은이 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무슨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본인이 당선되는데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죄질이 나쁜 거죠 본인이 당선을 위해서 대북관계를 이용한 거지 않습니까 이용한 건 아니지만 이용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국제대회가 끝난 이후에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보고를 했겠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2019년 12월 평화부지다자 퇴임 시에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줬다는 것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수사관 경험이 없더라도 이화영 씨가 어떻게 처신했고 김성태 씨가 어떻게 처신했는지는 흔히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조계의 한 인사는 민변 출신의 김형태 변호사를 내친 것이 이화영 씨가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방북비용 대납에 대해서 이화영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한 검찰 진술을 계속해서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민변 출신의 변호사가 검찰에 회유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회유라기보다도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질신문하는데 검찰 수사관이 있고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김성태 씨 입장에서는 이화영 씨가 계속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면 형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딴소리 하면 내가 이재명 씨하고 그다음에 이해찬 씨하고 관련된 거를 내가 다 털어놓겠다 거기까지 나오지 않도록 그냥 방북비용 관련해서 제대로 진술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협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 내용이 아마 김형태 민변 변호사의 의견서에 돼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김성태는 피고인이 이화영이 허위 진술을 거부하면 김성태가 과거 이재명의 재판 당시에 재판부에 대해서 로비를 한 사실 이재명 측근 김용을 통해 이재명의 후원금을 급여한 사실 이해찬 등이 이재명을 도와주고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 등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뭡니까 딴소리하고 거짓말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 그렇게 언지를 주지 않겠습니까 정형님이 그렇게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 안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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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에 대해서 내가 다 풀겠다 그래도 괜찮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여기 이해찬 씨도 관련되고 그다음에 또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후원금 기부한 사실도 있고 또 심지어 이렇게 재판부에 또 로비를 했네 권수님만 로비한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 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재명 씨와 같은 그런 특별한 그런 인물을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 제 눈에는 일반화를 하게 되면 그냥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면 비리고 불법이고 부정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가 없는 그런 유행의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뭐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되고 그냥 입싹 닦았으면 다 될 건데 그래도 이제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기에 뭐 이런 사람들 240만 표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260만 표 표 격차가 난 것을 24만 무슨 7077표 차이로 줄인 거 아닙니까 공동체 차원에서 선거 사기를 친다는 것은 사람이든 당이든 단체든 체력이든 간에 마지막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서도 참 대한민국이 한 번 더 이렇게 반석에 서기 위해서는 선거 사기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고 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처리할지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 중심지에서는 대통령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게 참 초미의 관심사인데 한번 지켜보죠 저도 단정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힘들고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좀 낮은데 그래도 뭐 지켜봐야 안 되겠습니까 세상 일이라는 것이 뭐 또 어떻게 잘못하다가 뭐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그냥 뱃속까지 파헤친 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도둑놈들 1권부터 시작해서 5권입니다 이 책들이 여러분 많이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과 국가가 침략을 당한 사건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참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제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은 뭐 이런저런 그런 역정보도 많이 흘러나오고 또 거짓 정보를 유포해 가지고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빠지도록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여론조작에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거가 다가올 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그런 정보라는 것은 대단히 이제 세심하게 주의 깊게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보니까 수도권 전멸 이런 내용이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마침 중앙일보가 현재 여당의 인기 지지도하고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기사를 그대로 함께 실었네요 맨 위에는 윤석열 지지율 3.1%포인 또는 41.5% 진입 이런 게 나오고 중간에 여러분도 참 인상적입니다 여당이 수도권에 전멸할 것이라는 소문에 뒤숭숭한 여당 인물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또 여기는 완전히 또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10%포인트 밀렸다 경기도도 불안하다 야당의 위기를 불러일으킨 2030세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가지고 이제 뭐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은 모든 분들이 또 제각각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겠지만 제가 좀 냉정하게 한 번 이런 부분들을 제 시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의 수도권 전멸론 위기론 같은 경우는 또 신평 변호사가 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좀 와굴 와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수도권 전멸론 소문에 뒤숭숭한 여당인데 여당이 내년 4월 10일 총선을 8개월 가량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으로 뒤숭숭하다 유니스 국민의힘 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수도권 상황이 절대 낙관직이라고 보지 않는다 국민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임무를 공천해야 되는데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지 고민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참 이제 한국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개인 삶을 살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기관장을 맡든지 간에 항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분석된 원인에 근거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기사를 쓴 기자 그리고 국민의힘 대변이라고 한 사람이 나와 가지고 수도권 상황이 높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겠지만 수도권 여당 위기론에 이렇게 동조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보게 되면 참 다들 이렇게 알고서 거짓말하는 건지 모르고서 거짓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여러분들 대한민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 조작을 막아낼 수 있는가란 문제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막아낼 수가 없으면 국민의힘이 필패를 하는 것이고 사전투표 조작을 막아낼 수가 있으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선전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결과를 8개월 후에 4.15 4.10 총선의 그 결정적인 그런 요인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거의 7, 8할 정도의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지금까지 2017년 문재인 대선부터 시작해서 4월 5일 날 2023년도 보궐선거까지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언론도 그 문제를 직시 있는 그대로를 똑바로 보려고 안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작당을 해가지고 그걸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에서 대패를 하더라도 그냥 동정할 가치가 전혀 없는 정당인 겁니다 저는 2020년 4.15 총선에서 국힘당을 위해 가지고 많은 홍보도 하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그렇게 해서 지면 그냥 그걸로 그냥 되는 겁니다 전혀 사람들이 교육을 좀 제대로 받은 사람들인데 원인 분석을 어떻게 그렇게 거짓되게 하느냐 이야기죠 지금 그렇게 거짓되게 하는 걸 보게 되면 4월 10일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대략적으로 그냥 지피는 거죠 7번 정도가 사전투표에서 qr코드를 사용하고 투표지 분류기 조작을 통해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 세상에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그냥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인쇄를 막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드러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보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대패를 하더라도 동정할 가치가 전혀 없는 정당인 겁니다 왜 7번이나 발생한 선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니까 여당이 국민의힘이 여러분 제대로 좀 어느 정도 선전을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여러분들 중후반기에 개혁정책들이 좀 탄력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전투표에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반드시 투표관리관 4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도장을 다 만들어서 전국에 다 이미지 파일로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QR코드 대신에 법이 원래 정한 대로 바코드를 사용해가지고 QR코드와 투표지 분류기를 상호 교환을 통해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면 그러면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기 때문에 국힘당이 어느 정도 선전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선거 부정에 기반을 둔 폭주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너무나 명확한 것을 이 국민의힘 대외인이나 당직자들이 전혀 여러분들 그 부분을 외면하니까 가끔가다 저것들이 인간이가 저것들이 짐승이가 저것들이 금수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것만 고생하면 되는데 그 인간들이 다 이런 선거 부정에 눈을 감아가지고 2023년 4월 10일 총선에서 대패를 하고 2027년 저런들 대선에서 또다시 정권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에 국민들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에 빠질 건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느 놈이 되는 것은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신평 변호사도 똑똑하게 보이지만 그냥 뭐 멍청한 겁니다 왜 멍청한 거 하니까 선거 부정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아는 것처럼 뭐 이런 저런 이야기 참 보면은 뭐 그런 잘 써죠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은 갓똑똑이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문제의 실체를 직시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야기죠 그런 인간들이 다 요직에 앉아 있으니까 그게 참 이 보통이 아닌 거죠 뭐 자체 여론조사가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이게 다 뭡니까 쓰레기통에 쳐넣어야 될 주장입니다 인물이 부족하고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인물이 부족하고 무슨 뭐 기울어진 운동장 이거는 다 언론인들이 그냥 찌끄리는 이야기인 겁니다 국민의힘이 선거 사무에 대해서 복잡하게 접근할 거 없고 대통령 선거가 여러분들 진행될 때 김기현 씨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을 때 김영철 공군 중장을 비롯해서 민간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공명선거 안심선거 추진단을 구성해서 그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요청했지 않습니까 당장 여러분들 당론으로 채택해 가지고 선관위에 요구하라 첫 번째는 법이 정한 대로 qr코드를 사용하지 말라 사전투표용지에 두 번째는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반드시 사인으로 찍도록 해달라 세 번째는 사전투표를 먼저 까도록 해달라 세 가지를 여러분 요구를 했는데 김기현 씨는 그걸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관철시키려고 처음에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맞으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브레이크를 강하게 큰 사람이 공동선대본부장 했던 권영세 씨입니다 다 서울법대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권영세 씨가 브레이크를 걸어 가지고 세 가지 중에서 이런 선관위가 하나만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사전투표함을 먼저 까는 겁니다 사전투표함을 먼저 깠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3구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많은 공언을 했지만 공명선거 안심선거 이런 추진단에서 요구했던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 사전투표를 먼저 깐 것이 크게 도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까 나쁜 짓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힘을 모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더 이상 사전투표 조작을 못하도록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원래 법이 여러분들 지정한 대로 바코드를 쓰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투표지 분류기하고 QR코드를 인식하는 사이에 여러분들 그 연결고리가 끊기기 때문에 득표수 조작이 어려워진다 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 이야기들이지만 현재 대한민국 선거 문제의 가장 핵심은 선관위가 주도하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의 가장 여러분들 핵심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투표지 분류기하고 투표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용지에 이런 있는 바코드가 이런 상호 교신을 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 거죠 여론이 어떻고 무슨 인물이 어떻고 홍길동을 여러분들 해야 되냐 무슨 김깡수를 해야 되냐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 못 쓰게 하고 투표지 관리관에 여러분들 관리관에 사인 쓰게 하면 그러면 부정성의 90% 이상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못 해 가지고 패배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패배의 여러분들 전적인 공도는 서울법대 출신들의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권영세 김기헌이 그리고 서울법대 지들이 권력을 잡았으니 그 주변에 또 서울법대 이런 따가리들이 워낙 많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공부들을 어떻게 했는지 공부들을 잘 했으니까 서울법대를 갔을 건데 제가 참 안타까워 가지고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024년 4월 10일 총선 패배합니다 왜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조작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울산 남구나하고 울산 교육감선거 사전투표 확실히 조작해 가지고 울산 교육감선거는 35%를 조작해 가지고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당선시켜주고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 텃밭인 울산 남구나의 기초위원선거는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기초위원으로 만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정신들 똑바로 체리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1년 만에 여러분이 실시된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필요한 곳은 다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정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와에서 이루어진 조작이지 않습니까 다들 정신을 그렇게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 뭐하고 장관이 되면 뭐하냐 이야기죠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금 쇠가 빠지 내고 뭡니까 선거 부정 때문에 이렇게 뭡니까 애간장이 탄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 되냐 이야기죠 인간들이 대가리를 땅바닥에 쳐박아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방법을 다 가르쳐 줬으니까 국힘당이 잘 참조해 가지고 그 간단한 방법도 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4.15 총선은 도독놈들 사권이 잘 정리했고 윤석열 정부와에서 또 선거 사기꾼들이 어떻게 조작했는지는 도독놈들 5권이 잘 이야기하고 있고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까지 부정선거를 어떻게 저질렀는지 보려면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하시고 또 확산시켜서 선거 부정을 이 땅에서 척결하고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일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번에 그 새만금 잼보리 이런 걸 보면 참 그 나라 일을 책임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참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는 생각도 떠오르지만 우리가 지금 분단국가고 휴전 중인 그런 국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전쟁과 같은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렇게 여러분들 공직자들이 무능해가지고 무책임해가지고 제대로 여러분들 그런 재난 시에 국민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이렇게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를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불성실한지 무슨 자기가 맡은 일은 좀 야무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번에 그 전북 잼보리나 여러분들 새만금 잼보리를 보게 되면 그냥 예산을 타가지고 이렇게 닦아 쓰는 데만 이런 정신들이 있고 예산을 이러면 타가지고 닦아 쓰더라도 그 일을 좀 제대로 하고 닦아 썼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 아니까 그냥 사기꾼들의 전성시대라는 그런 표현이 그냥 떠오르는 겁니다 잼보리를 철저하게 이용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이상은 예 이상은 기자가 글을 참 잘 썼네요 한국 여름에 한국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 한국 여름이 굉장히 후더집근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울을 방문한 분이 몇십 년을 서울에 살 동안에는 못 느꼈는데 이렇게 장마철이 눅눅한지 본인은 몇십 년 만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 불편하다 다음 방문에는 가능하면 이렇게 여름을 피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상은 기자가 잘 이야기를 했네요 한국 여름은 아주 덥고 습한데 다른 나라 지중해 같은 경우는 수원주가 35도 위로 올라가도 그늘 속에 있으면 더위를 거의 느끼지 않고 아랍, 에밀리트, 두바이는 40도도 습도가 39%다 날씨 이렇게 기온이 많이 올라가더라도 많은 나라에서는 대부분 그냥 그늘만 찾아가면 되게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후더집근한 걸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체만금 지역에서 젠보리를 열 때는 이런 사실이 너무나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고온다습 그것도 초 여러분들 고온 초다습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된다 이야기죠 젠보리 대회에 온 청소년 가운데 습한 날씨를 난생처음 겪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우리와 같은 그런 고온다습한 건 동남아시아 정도 사람들이 젠보리 대회가 진행된 전북 체만금의 저녁부터 아침까지 습도가 평균 85% 안팎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실내되게 한 35도 35%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수준의 습기가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우리는 잘 안다 에어컨은 그냥 선풍기도 없이 천막 안에서 열대야를 견디며 잠을 자라고 하는 것은 고문에 가깝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 보면은 이 큰데 여러분들 한 보니까 3만 5천여 명 정도가 참여하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다 예상을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의 8일에는 집중호나 태풍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태풍이 대부분 경상도나 전라도를 대부분 많이 통과한다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준비를 지역시민단체의 한 대표가 지적한 게 이분들은 현장에 있으니까 훤히 알 거 아닙니까 한여름 매립지는 비가 오면 섭취가 되고 완전히 뻘판이 된다는 이야기죠 해가 쨍쨍하면 거기서 훈쩡이 올라오고 후끈후끈한 게 올라왔는데 매립지에 텐트를 지는 것은 미친 짓이다 지역민들이 잘 알 거 아닙니까 3년 전에 경고했다 대해 진행을 맡은 관리들은 나무를 심겠다 등굴 터널을 많이 해서 거늘을 시게 하겠다 화장실과 샤워장을 잘 갖춰놓겠다 하나도 된 게 없다는 겁니다 등굴 터널도 완성되지 않았고 허허 벌판이고 나무도 심을 수 없는 게 소금기가 많기 때문에 등굴도 여러분 클 수가 없는 겁니다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그 3만 5천명 4만 명이 넘는 대원들을 어디로 여러분들 피신시키든지 아무 대책이 없었던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태풍 예보에 끝내 젠보리 대원들은 전국으로 흩어지게 됐다 이걸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분단국가에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그냥 천재지변이 아니고 전쟁 같은 그런 위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부실해 가지고 민방이나 이런 예비군 동원이나 이런 게 제대로 돼 있냐 이야기죠 다 나사가 빠져버려 가지고 하나를 보면 열로 알린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젠보리는 세만금 개발에 도움을 줬고 정부 예산에서 매립 비용이 지출되고 간척지를 가로지는 도로가 건설되고 새 공항 건설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됐고 돈 다 써 가지고 그 틈에 관리들은 눈치 빠르게 이속 챙겼고 여행 다녔고 천억이 넘는 예산이 다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없다 어제 다룬 방송에서는 해먹는 걸 다뤘지만 오늘 이 이상은 중앙일본 논설위원이 고온다섭 그리고 매립지가 갖고 있는 특별한 그런 지형적인 그런 특성들 이런 것들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조금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면 예산 가능한 건데 그걸 6년 동안 그렇게 뭉개고 있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관민이 다 달라들어 가지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정도가 됐으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나무라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직위라든지 직책에 대해 그렇게 불성실하냐 그게 기가 찬 겁니다 나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내가 만일 그런 행사를 맡아 쓰게 되면 노심초사하고 모든 발생 가능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 대비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사냐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적당히 넘기면 안 되고 젠보리가 12일 날 끝난다고 하니까 젠보리가 끝나게 되면 대통령실에서 여러분들 감사단을 이렇게 꾸며 가지고 철투진미하게 여러분들 철투진미하게 파헤쳐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그래야 다음에 그런 일이 다시 또 재발 안 할 거 아닙니까 선거부정처럼 계속 반복해도 그런 조사 수사 한 번 안 이룬다라니까 얼마나 기가 찬 겁니까 한 번은 발생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거를 문제를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새만금 젠보리는 참 우리한테 한국사의 현재 모습 현재 실상을 드러내는 데 굉장히 훌륭한 여러분들 사례입니다 원인이나 이런 부분을 다 분석해가 책임지울 사람들은 책임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보안 이 도덕놈들 시리즈가 상반기에 모두 다섯 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책들이 좀 많이 읽혀 가지고 참 정권을 여러분들 훔쳐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